컴퓨터 바이러스 해결하는 방법 요즘에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일이 생활과 밀접해져 있어서 컴퓨터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컴퓨터 바이러스는 우리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고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일단 컴퓨터에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주세요.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컴퓨터를 감시하고 악성 코드를 차단합니다. 다음 소프트웨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세요. 제조사는 새로운 보안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이메일과 다운로드에 주의하세요. 악성 코드는 주로 이메일 첨부 파일이나 다운로드 파일을 통해 컴퓨터로 침투합니다. 의심스러운 이메일과 파일은 열지 않는 것이 좋아요. 또 컴퓨터를 정기적으로 스캔하여 악성 코드를 검색하고 삭제하세요. 이 과정을 통해 컴퓨터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업을 꼭 해두세요. 백업은 데이터를 보호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에도 중요 정보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설치, 주기적 업데이트, 이메일과 다운로드 주의, 정기적인 스킨 및 백업을 통해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는 우리의 정보와 기기를 위협하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신경을 끊임없이 써야 합니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여 컴퓨터를 안전하게 지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